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황지근입니다. 6월 11일까지 에버랜드 봄꽃과 함께하는 야외 갤러리 팝아트 가든을 꼭 불어와 주세요. 정말 정말 멋있을 거거든요. 감사합니다. 비니스 같은 경우는 개장일에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변화를 줬다는 데서 되게 보람이 됐었고 되게 작업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되게 뿌듯해요. 끝내고 나서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